부리구리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규모가 큰 폭발을 발생시키고 있던 상황하에서 5일 전인 4월 8일 지난주 토요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활화산인 베지미안니 화산이 폭발하였고 3일 뒤인 4월 11일 새벽에는 이번에도 러시아 극동 부리구리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시벨로치 화산에서 대폭발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오늘 4월 13일 목요일 오전에 이번에는 쿠릴 열도 구나시리토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쿠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인 4월 11일 폭발한 러시아 극동 부리고리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시벨로치 화산폭발로 인해서 지구기온이 0.1도 떨어질 수 있다는 기후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어쩌면 0.1도보다도 더 많은 기온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지난해 1월 15일 분출한 남태평양 통과 해저 화산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또한 좀 더 과거로 되돌아 가보면 1991년 폭발한 필리핀 루손섬의 피나트보아산은 35km 항공까지 구름기둥이 솟아오르며 기록적인 양의 화산재와 이산화항 등 가스를 공중에 뿌렸으며 성층권까지 올라간 1500만 톤의 이산화항 입자들은 물과 반응에 방대한 규모의 황산에어로졸층을 형성했고 이 에어로졸층은 그 후 몇 년 동안 성층권에 머물면서 햇빛을 10% 감소시켜 지구기온을 최대 0.5도 떨어뜨리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7일 뒤인 4월 20일 가장 희귀한 형태의 혼성일식이 발생할 예정이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혼성일식이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는 것이고 혼성일식은 달의 시집경이 태양의 시집경과 비슷하여 관측지역에 따라 계기일식 또는 그만일식으로 보이는 일식입니다. 그런데 7일 뒤인 4월 20일 목요일 발생할 혼성일식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혼성일식이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희귀한 일식이기 때문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혼성일식대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의 인력 효과가 단층의 미끄러짐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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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